안녕하세요 저는 1팀 팀장 최주희입니다. 저희 1팀 스트로베리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식용팩트 대중화를 통한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및 발표 최주희, 회계 김일두, 그리고 자료조사를 맡은 박재희, PPT 제작은 김서현 학우가 맡았고, 리오롱롱과 초주동 학우는 설문조사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주제 선정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생각해보다가 코로나19와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인해 배달과 테이크아웃 수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달용기나 카페 1회용 컵, 1회용 빨대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판단되었고, 그 중 크기, 부피가 작기도 하고 가장 쉽게 사용하여 사람들이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하는 플라스틱 빨대를 해결해보자고 의견이 통합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크기, 부피가 작아 분리 및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져서 자연으로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까지 500년이나 걸리는데, 생산되는데 5초, 사용되는데 20분이 걸리는 시간에 비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은 동식물을 포함해서 인간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11월 24일부터 전국의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 대안으로 많은 플랜차이즈 카페들은 종이빨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이빨대 역시 친환경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종이빨대 또한 제어량이 어렵고 제조 과정에서 폐수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종이빨대를 다들 사용해보셨다시피 사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음료를 마시기 불편하고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PLA 빨대도 있었지만 처리시설이 없어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친환경적이고 먹을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식용빨대를 대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연분해까지 100에서 150일 정도 걸리며 이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2000배 빠른 속도입니다. 종이빨대에 비해서는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흐물거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령성도 매우 넓습니다. 물론 플라스틱보다는 오래 사용하기 어렵고 단가도 비싸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식용빨대의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중화가 되어 재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어느 정도 단가는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식용빨대를 해결 방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 팀의 전체적인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용빨대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견해에서 일주일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가반수 이상이 식용빨대의 사용에 긍정적이었는데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80%의 응답자가 사용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용 경험이 없는 인원 중 절반은 식용빨대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사용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식용빨대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접근성이 낮아 사용해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보면 카페나 개인 구매를 통해 사용했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재사용 의사는 70%였습니다. 재사용 이유로는 1위가 환경보존, 2위가 조기 빨대보다 사용감이 우수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식용에 봤을 때 식감의 불편함과 이질감, 그리고 위생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감의 문제는 종이빨대와 다시 비교해보니 식용빨대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식용의 문제는 이 빨대를 꼭 먹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식용빨대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중점으로 캠페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교내 이디아와 협업하여 10월 28일과 31일 이틀 동안 쌀빨대의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 후기를 작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10월 28일의 결과로만 분석한 것인데요. 캠페인 이전에 쌀빨대 사용 경험이 없는 인원이 가반수가 넘었고 쌀빨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7점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8%가 쌀빨대에 대해 재사용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94%의 응답자가 종이빨대보다 쌀빨대를 선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24일 이후에 사용할 빨대의 선호도 또한 60% 이상이 쌀빨대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과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쌀빨대를 비롯한 식용빨대는 충분히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입니다. 저희는 교내 캠페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세종시로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 중입니다. 먼저 세종시에 위치한 카페 몇 곳에 협조를 구해 일반 대중들에게도 식용빨대 인지도와 접근성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 주관이나 다른 단체들과 협업하여 식용빨대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용빨대의 단가가 높아 카페에서 제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식용빨대 사용 카페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 제한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갖는 의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캠페인에서 사용된 식용빨대 수만큼 플라스틱 빨대가 덜 쓰였다고 가정하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이용하여 캠페인을 통해 얼마나 CO2 양이 줄었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이빨대와 식용빨대에 대한 CO2 발생량의 데이터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빨대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혀내고 식용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환경 보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종 목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스트로베리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